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비툰티비의 비툰입니다. 오늘의 조명 컨텐츠는 무엇이냐면요. 웃음 참기 컨텐츠입니다. 저번에 웃음을 너무 못 참았는데 진짜 오늘은 웃음을 꼭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만약에 제가 웃음소리가 난다, 웃음은 못 참겠다 그러면 웃을 때마다 제 뺨을 한 대씩 탁 치겠습니다. 이 새끼 암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오케이? 콜.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먹기 Dun 회원님! 퍼포먼스 우어! wider! 싸게 싸게! 내 입장! 내 입장! 내 입장! 고맙습니다. 아 하나도 안 웃겨네 에이 안 돼 안 돼 개그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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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오 김형님 쪼르붓어 당겨 하나 둘 셋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Clara 작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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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iam 한번만 empt용 하나. 둘. 셋. 김그로기 선포 자 이번엔 김그로기 공개 해주세요 pressure 눈만 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오오오오! 마지막! 하나, 둘, 셋! 마지막!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마지막 공격! 하나, 둘, 셋! 끝내, 끝내! 아, 이거 거짓일까, 이거? 이 날,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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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언니, 네가 좀 들어줘야 된다. 아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저걸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여기 한다 왜 아 아 아 아 아 잘하시네요 아 여자들 바지 입으세요 난 그렇게 안 입는데 숨을 못 쉬겠어 기장 길어서 그래 허리 맞나? 허리 맞나? 아 야 괜찮다 아 무서워 웨이스 혜 ISO 와 이거 불 불 열거 integrate 와 beach 나도 haut 도민준.. 나도 나도 나 화장실 저한테 전화했지 나도 끼이발 도민준 오 귀여워 왜 나야 지금 도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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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companh 10번이 talents 벽 신 UV 스타트요 ฝ origin 요 reluctant 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프겠다 뭐해? 야식 먹자 야식 타임 아? 제발 롤 한다고 하지 말아줘 제발 롤 한다고 하지 말아줘 롤 하는데 끄는거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유 아프시겠네 버거주사! 버거주사! 치즈버거주사! 치즈버거주사 하나! 치즈버거 하나 더 주사! 빨리 주사! 시간이 없어! 치즈버거주사! 뭐라고? 말년? 이번엔 말년이야? 말년? 여자 남자에요 말년 아니 말해라니까 여자야 남자야가 뭐야 말했네! 말이 스쿼셔 아무것이야 스쿼셔? 스쿼셔 한번 해줄게 이거 뭐 어마이같은 소리야 병이 말해라며 안녕 내가 없어보일게 하나 둘 셋 얍! 나 되게 없어보이지? 얍! 나는 우리 엄마 되게 소중한 아들이라서 못 없어져 자 이번엔 내가 엄마방에 들어가볼게 자 엄마 엄마 아이구 엄마 실드쳐놨네 못돌아가겠다 엄마가 나 싫어하나봐 나 이제 효도 안할거야 모구야 잡아볼게 응 잡아볼게 하나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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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린다 웃기게 찍고 있는거야 이제 보내줄라고 멍청이 정말 빨리 나오라 나 그거 알아? 손은 마냥 눈보다 빨라 잘 봐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저는 되게 잘 참았는데요? 하나도 안 웃었어요 장난 아니죠? 솔직히 좀 약했던 것 같다 약했던 것 같다 다음 영상에는 진짜 너무 진짜 하도한 거 가져와 볼게요 오늘 거는 조금 약했던 것 같네요 오늘 거는 진짜 하나도 안 웃겼어요 저 하나도 안 웃어서 뺨도 한 대도 안 때렸잖아요 아시죠? 아시잖아요 다음 영상 재밌는 거 갖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웃음 참기 감사합니다 그럼 네